릴렉스는 준비자세입니다. 자 그리고 컨설턴 라이트 오른쪽으로 보세요. 그렇죠. 오른쪽으로 오른쪽 돌아야죠. 오른쪽으로 돌아야죠. 다시. 다시 처음으로 다시. 자 릴렉스 컨설턴 라이트 돌아와서는 포즈를 취해야 돼요. 그냥 돌으면 안 돼요. 다시. 오른쪽. 자 다시 합니다. 릴렉스 컨설턴 라이트. 그렇죠. 아 돌아야죠. 돌아와서서 그대로 있어요. 돌아와서 다시 간 거 아니에요. 돌아와서서 그대로 있고 내가 무려 부른데까지 그 자리를 꼽힌 길이에요. 다시 부르십시오.